결과를 한번 볼까요? 네, 쇼이 형부터 저는 원래 ESFJ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를 탔어요 아, 생각보다 큰 편한데? 아, 너무 편한데? 아이가 내향적이었죠? 그쵸, ISFJ로 저는 원래 ISFP였는데 원래 ISTP로 바뀐 것 같아요 아, 네, 저는 원래 이게 더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아, 저런 거 보다 아, 저런 거 보다? 승헌이는? 아, 승헌 저는 이 리뉴얼 되기 전에는 INFP였는데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ENFP가 나왔네요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INFP의 패스를 이렇게 마쳤는데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약간 서로의 약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약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콘텐츠로 만나러 갈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,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